왜 이렇게 거해요, 아침이? 앉아 있어봐요. 뭐 하는 거야? 아침 맛있는 걸 좀 해 주려고요. 아침에 갈비. 아침부터 고기 좋죠. 이걸 아침부터 왜 이걸 해? 못 만나니까. 괜찮다니까. 그냥 괜찮아. 앉아 있어. 앉아 있어요. 왜 이렇게 아침부터 오바해서 이렇게 많이 해? 그러게. 알겠어. 앉아 있어. 왜 이렇게 안 쉬어. 좀 쉬어. 가만히 좀. 어머님은 다른 가족들이 하는 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. 짐이다. 오, 계란말이 맛있겠다. 어묵도 있어, 내가 제일 좋아하는. 잘 먹겠습니다. 검진하지 않았어, 엄마? 며칠 전에? 그때 검진 어떻게 나왔어, 자세히? 아빠가 같이 갔었나? 아빠가. 맛있어. 가서 이제 세 가지 측정을 했는데. 필기능 검사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. 그다음에 혈액 검사. 혈액 검사는 아주 잘 나왔어. 콜레스토롤 수치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. 모든 게 정상이야. 그다음에 피, 엑스레이는 전과 비슷하다는 거니까. 그러니까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지 않았으니까.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 거지.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. 그다음에 이제. 산소. 산소. 그러니까 6분 걷기 운동을 했는데. 거기서는 이제 산소가 약간 좀 먼저보다 부족하게 나왔다고. 산소가 부족하다고? 산소가 부족하다고? 일반인에 비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. 그러니까 모든 거는 무리하면 안 된다. 맞아. 무리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아침에도. 엄마가 무리해서 그래. 맞아. 그냥 쉬어요. 이럴 때. 아니 살림감을 두고 왜 엄마가 하려면. 그러게. 이거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. 집에서? 집에서도. 뭘 하면 해줄까? 그리고 우리랑 그냥 우리랑 놀아. 집에서. 나 스케줄 가야 돼. 응? 밥 먹고 빨리 나가야 돼. 아빠도 이제 출근. 일 나가야 돼. 뭐야 우리랑 놀자. 다 나가야 되네. 엄마 혼자 집에 있네. 그러니까. 그냥 가만히 있어. 근데 왜 화장했어? 이렇게 꾸미고 있으면. 내 기분이 약간 업되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맞아. 예뻐요. 저런 아들이 예뻐요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되게 힘이 돼요.